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취하는 건 아니고 마비가 오는 거야. 너는 곧 손말에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꺾기가 어려워지고 그냥 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여러 연예인들 중 한 명으로 남게 될 거야. 게임할래요? 게임이요? 좀비게임. 선택해요. 좀비할래요? 도망다니는 사람할래요? 어... 사람? 안 됐네요. 선택을 잘못했어요. 준비한다고 했으면 더 쉬웠을 걸 여기 있었네? 꼭꼭 숨으라고 했잖아. 아... 머리카락 보인다고... 왜? 왜? 죽여줄까? 지금부터 넌 도망치는 거야. 내가 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. 대신 잡히면 죽는 거야.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 그 사람도 죽일 거야. 그러니까 아무나 잡고 도와달라고 하지마.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. 이 선생님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 왔는데 안 계시네요? 아... 주인 없는 집에서 기다리기도 좀 그렇군. 나중에 다시 올게요. 왜요? 기다리시죠. 돌아올 때까지. 고마워요. 후에 이따가